도전 공연 전세는 들ourcing 히히히 보고 가 하하하 고우 렛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하는거 맞죠? 어디 앉을까? 두 명이요 화백 맞춰봐 자동이야 화백? 응 왜 그러지? 참소주 이게 생 딸기인거야 왜 그런 냉동 딸기 이런거 올려주잖아 그치 진짜 맛있어 이게 막창이고 이게 고창 이게 고창 고창 좋아유 고창 막창을 시키고 껍데기랑 대창도 있어야잖아 염탕도 맛있는데 그게 낫다 되게 느낌있게 나온다 이거 근데 아직 카메라 사놓고 제대로 막 찍질 못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진짜 맛있겠다 되게 바쁘다 그치? 이거 맛있겠다 이거 쪼그만거 이거 맛있겠다 이거 콧밥 이거 사야겠어요 뭐하니? 뭐하니? 그치? 뭐하니? 뭐하니? 고춧가루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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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고춧가루 끝 고춧가루 너무 이쁘다 자리가 있을지 진짜 근대산 모아고, 깜짝이는 모아고 너무 좋아요 이것도 맛있겠다 더 맛있을 것 같아 오늘 저녁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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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brands 마새 요새 에잠 bakın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Hello 오늘 저녁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따라줄까? 따라줘? 응. 내가 할게. 너무 뜨겁다. 조심해. 안 보여. 내가 해볼게. 응. 끝. 아, 지금 이게 영상 그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응.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어렵다. 사람 되게 많다.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Hier. 여기.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mile 귀엽다 귀엽다 그렇지 자리가 있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아쉽지만 다음번에 날씨 좋으면 좋긴 하겠다 우리 닭 닭 빨리 포기하는게 말했어 그래 어 웨이팅해야되는데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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